어디 갔지? 금방 올게요. 두 분 꼼짝 말고 계세요. 같은 꽃이네. 치질 요구하네, 벌써. 됐습니다. 차가워. 어? 수염. 오늘 안 깎았어요?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인데 면도기 달랠까요? 알겠습니다. 제 신랑이 왜 늦냐면요. 원래 결혼식은 한 달 뒤인데 혼인신고라고 오겠다는 거예요. 혼인신고했어요? 결혼식 입장 순서도 신부가 먼저 하고 신랑이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, 우리는. 저를 위해 준비한 퍼포먼스가 있대요. 뭘까요? 아이는 셋이나 넷 낳을 거예요. 성질이 어찌나 급한지 산부인과 의사라고 자기가 받겠다는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빠면 얼마나 극적이고 좋냐. 완벽하다 그러는데. 어떻게 생각해봤지, 남자로? 아, 난 좀 쑥스러운데. 아, 신부가 늦어서 화난 거예요. 어, 저기. 신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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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아무 말도 안 해도 돼. 늦어도 되고 미안하단 말 안 해도 되고. 내 여자니까. 사랑하니까. 어머. 저기 내 신랑도 왔거든요. 보내준 거 있다. 우리 부부 다 세월. 잘됐다.